센터, 센터 두 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무실 직원들이에요. 스태프들. 우리 분설로 장기요양센터가 있어요. 노인분들. 그 담당하는 팀장. 안녕하세요. 그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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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무실 행정관사. 사무실 행정관사. 반찬 공장에 있어요. 600명분 도시락, 육반찬 제공하는 거기 팀장이면서 영양사. 그리고 또 복식 반장. 여기는 장기요양센터 같은 일이 업무 엄청 많거든요. 장기연 센터 업무 행정 강사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 우리 본 센터 대개 총괄하는 총 또 있어요 남자 직원 이빨을 했는데 혹시 다 격제도 없는데 이걸 차가워 하자 근데 영농 영농 팀장 이라는 여러분 이제 딱 보시면 도자기 팀장 이 없어있어 지금 그죠 따름데로 다 팀장 있잖아요 뭐 주스 있도 있고 뭐 다 했는데 도자기 팀장님 없어 근데 내가 도자기 팀장 겸 센터장 아아 이제 좀 이해가시지 도자기 쪽만 한 열쓰야 이게 다른 팀을 다 해가지고 오면 전체 스프가 한 7,80년 되니까 보통 2동도 있고 하니까 한 7,80년 되는데 그중에 도닥이 사왔다. 빨빨빨빨빨 사올까 거기에 내가 한다는 승장이란 말이야. 이곳은 뭐인? 여기는 너무 식당이지. 나 왜 이렇게 애써 놀랄까? 나는 물을 잘 많이 있는 거야. 인사 올리겠습니다. 우리 명기대학교 산업대학원 23기 오늘 우리 여덟 분이십니다. 앞에서 골곡대전을 하고 있어요. 송충입니다.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. 우리 하나하나 인사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에 살고요. 흙이 좋고 사람이 좋고 그래서 여긴 떠날 수가 없어요. 사랑합니다. 광주에서. 이 기분이 또. 안녕하세요. 저는 저기 서울에서 왔고요. 저도 우리 명기대 산업대학은 23기고요. 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방송 쪽 일을 하고 있고요. 홍보에 제가 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. 아주 잘. 다양합니다. 단미에서 왔거든요. 네. 이승자입니다. 직업은 가정집. 하하하하. 이 분이라고 저기. 혹시 아시는지. 너무 무서우지 않나요? 하하하하. 저는요. 방향 살았는데 담양이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. 얼마 전에.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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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손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 이쪽으로. 전달? 또 건배 전달하라는 줄 알아요. 따뜻. 뭐지. 이 분은 건배 전달을 하고 와야 돼요. 마지막에 시간을 한 번 더 줄어들어요. Energie 메 savior. 자, 그래. 그렇게 하면 trigージ만의 발 Ricky Groves. 하지만raul이 가 crosш Informationими 탭last ownspop화면 돼. 빨리 옷을 어디서 한 op씩 candidат Energy 정도 생각이 나요? 한번 사용해 여러분도 가 oohintshow. 하기illes 절요.